네 안녕하세요. 보험포니트 조정원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해 과정에서 저희들이 구글 저장소,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AWS나 아니면 Azure나 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 동일하게 저희가 저장소들을 가지고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의 양을 제한받지 않고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구글 클라우드 저장소 등급에 따라서요. 이걸 이제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대량의 데이터들을 이제 저장을 하고 혹은 그것들을 백업 데이터들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수 있다거나 그리고 여러 형태들로 공유를 할 수 있겠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저희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끼리만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상 콘텐츠나 그런 서비스들을 만약 그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영상 콘텐츠들을 저장을 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구글 클라우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던 그 사용한 만큼 그 비용들이 책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글 클라우드 저장소 같은 등급들이 있습니다. 이 등급들은 뭐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하고 비슷해요. 그러한 개념들은 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저장소 같은 경우에도 크게는 약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저장소 중에 하나인데 멀티 리저널 스토리지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중복적으로 어떤 지역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콘텐츠들한테 굉장히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자주 사용하는 것들 우리가 웹 서비스에다가 첨부 파일 같은 경우나 그렇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제공할 때는 바로 이게 제일 적합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웹 서비스의 그런 가용성들을 생각을 할 때 물론 이제 아래 안에 있는 이 리저널 스토리지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높은 가용성을 제공한다는 것은 여러 지역에다가 저희가 중복적으로 그것들을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저장을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이제 어떤 그 저장 파일들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거나 그런데다가 서비스가 멈추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유지를 하고 싶을 때는 바로 이제 멀티 리저널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저널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대규모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그냥 한쪽 지리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 한쪽 지리만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대규모 지리적 영역에서만 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각각 지역마다 비용들은 좀 달리 또 측정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제일 저렴한 쪽에다가 거기다가 좀 이렇게 지리적으로만 집중을 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스토리지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같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지역 위치에다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이제 적합하다는 것이고요. 이게 가용성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낫겠지만은 여기도 가용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높은 가용성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자주 접근하지 않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거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자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저장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이고요.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접근하지 않는 데이터에다가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어라인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자주 접근하지 않는 데이터인데 최소 저장 같은 경우는 한 30일 정도에 이게 백업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래 있는 콜드라인보다 더 좀 접근을 하고는 했는데 이제 뭐 한 달마다 한 번씩 뭐 이렇게 한 달마다 한 번씩 정도나 아니면은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접근하는 그런 데이터다. 뭐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좀 필요한 데이터이긴 한데 자주 사용하지는 않다. 이랬을 때 이제 니어라인 스토리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드라인 같은 경우는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 데이터들을 보관을 한다거나 백업용으로 적합한 그런 저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최소 저장 기간을 약 한 60일 정도로 했을 때 요거를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권고 드리는 것이고요. 그 대신 저장을 할 때는 뭐 비용들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비용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용이라는 것은 유지를 할 때 그런 비용들은 제일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백업용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요걸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뭔가 쓰기를 한다거나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마냥 데이터를 사용하고 자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비용들이 그만큼 다른 것보다는 높습니다. 요거나 애저나 그런데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들 대규모의 데이터들을 이제 어디다가 저장을 할 것인가 처음부터 잘 설계를 하셔야만이 이제 비용들도 그만큼 여러분들이 적게 들여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물론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저장들은 제한을 받지 않지만은 그 공간에 따라서 비용들이 많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계속 데이터를 계속 교체를 한다고 저장을 할 때 그만큼 비용들이 쓰기나 그런 것들 비용들이 다 각각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은 꼭 비용표를 보시면서 운영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에다가 저희가 직접 한번 스토리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중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화면이 커지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스토리지라고 있습니다. 스토리지에 브라우저를 클릭하시면은 첫 번째 설정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페이지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하나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버킷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킷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오죠. 요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버킷을 만드는 그런 애제가 있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보안 프로젝트 그 다음에 버켓, 버켓 공일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것이고요. 나중에 혹시 또 뭐 다른 버킷들을 만들 것을 고려해서 이름을 요런 식으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위치 유형들 있죠.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리전, 그 다음에 듀얼 리전, 그 다음에 멀티 유전 리전 형태의 단일 리전이냐 두고 대신이냐 더 많은 두 개 이상의 그런 멀티 유전을 원하느냐라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을 눌러 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 스탠다드 우리가 그 다음 니어라인, 콜드라인, 그 다음에 아키브 뭐 이런 식으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 스토리, 자주 액세스하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관점도 있는 것이고요. 지역의 저장 위치에 대한 그런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의 그런 유형에 대해서도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역적으로 중복적인 리전에 대한 스탠다드를 선택한 것이겠죠. 그래서 계속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액세스 권한이죠. 버킷 수주 권한이라고 보통 이제 액세스를 할 때 IAM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권한들을 사용해서 각각마다 또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은 그냥 계속 이렇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관리키하고 고객 관리키가 있는데 보안사항은 원래 고객 관리키를 넣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생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월별 예상 비용들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임의적으로 입력을 해서 한번 예상 비용을 뽑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들기를 누르시면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금방 만들어집니다. 금방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사용한 만큼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용들을 측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런 파일이나 폴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이제 하나 파일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일 업로드를 버튼을 클릭을 하고 난 뒤에 바탕화면에 있는 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수업시간에 봤던 그 구글 클라우드 tx 파일 제가 만들었던 것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리시면은 이렇게 업로드가 됩니다. 구글 클라우드요. 그래서 이제 크기는 굉장히 작고요. 그 다음에 공개가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공개에 대해서 아직은 설정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링크에 지금 현재 접근을 해봤자 외부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용자들한테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요 버킷에서 이 권한을 부여를 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공개 액세스가 이렇게 아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변화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에 권한 쪽에 있죠. 이 권한을 클릭하고 난 뒤에 이 권한에서 이제 구성원을 추가를 해 줍니다. 이게 현재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들이고요. 그래서 구성원 추가를 하시고 여기에 이제 올이라고 여러분들 검색하시면은 이게 올 유저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할 선택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아니면 클라우드 빌드 쪽에 보시면은 클라우드 빌드 서비스 계정이라고 있어요. 만약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추가하려고 하면은 저작하려고 하면은 공개 액세스 허용을 해 주실 때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에이전트 역할만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서비스 계정에만 부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게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빌드 쪽에 보시면 클라우드 빌드 서비스 계정이 있습니다. 요걸로 부여를 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빌드를 이렇게 서비스 계정을 부여하고 난 뒤에 다시 저장을 누르시고 공개 액세스 허용을 클릭을 해 주시면은 정책이 업데이트가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요 버킷 같은 경우에는 공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쪽으로 다시 가보시면은 제가 금방 올렸던 파일이 있죠. 요것이 인터넷에 공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URL 정보가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요게 금방 제가 올렸던 URL 텍스트 파일이고요. 요것은 여러분들이 만약 외부에서 인터넷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링크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버킷, 퍼블릭 버킷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거기다가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우리 클라우드 클래포럼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